시시 유물 공돈 매요 제발 칼집 백가는 지불되었다 대지같은 놈 încep Перvea înseamnă înc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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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새로 돈먹기? 왜 새로 돋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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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미손 미라손 세마왕씨들 미라손 세마왕 볼 아멘 성권이다 요 녀석아 이런 미라소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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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소 미라소녀몬 미라소녀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이게 보스? 휘갈 김광휘 김휘갈 일곱 장의 판도라가 있었다. 와 좋은데? 아닌가? 좀 많이 빡친 왓츠? 왜 이렇게 반함?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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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의 평화 이랬어.. 뭐지? 몸에 슉슉이 손을 팔랑거린다 기도 배피도약 돌려차기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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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가락 숟가락 회피도약 숟가락 숟가락 회피도약으로 무한턴 배결이나 지우자 숟가락 쓸모도 없는거 교훈이다 추월이다 교훈먹기 추월 먹기 교훈이 좀 더 중요할거 같은데 교훈이 좀 더 parents 숟가락 고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트로시카 무해 아니 무해는 좀 아 됐다 이거 먹어 무해는 좀 좋지 난 리아르 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삥만 뜯으면 되겠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지 할까? 가지 가지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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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흘러쎄서 황당한 질문 그건 너무 운빨 아닌가요 뭐지 운빨 개만인줄 스네코 너무 운빨 아닌가요 바지 너무 운빨 아닌가요 뭐지 나랑 다른 게임하고 있나 나만 운빨 개만하고 있었나 시작부터 타타타타타수수수수수 잡히면 텃벌레한테 죽는 게임인데 다타타타타타가 왜 이 캐릭터는 턴이 안끝나죠? 말쓰른 범위다 볼타 왜 세게나 놨어 말쓰는 중 말쓰는 중 아이고 어디갔냐고 숭배 대반대 천신의 영상 이딴거나 좀 줘보십쇼 자 잘 키우겠습니다 자 잘 키우겠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될게 봐노 돌려채기 현실 지배라 담배때는 필요없을거 같은데 지울데가 어디있다고 거즈같은 놈 나왔네 여기좀 들어가지 지울데가 어디있다고 지울데가 어디있다고 지울데가 어디있다고 강화할까 아이고 저거 어차피 교훈으로 강화되겠지 지울데가 커버리키 지울데가 야이 교훈 놈아 와 유타 다스가 디펙트 카드 랩리니뿔 경기적 경기적을 왜 자꾸 나와 미라클 천실집에 체험판 등장 앗 천실집에 하나 새걸로 줘요 아니 이걸로 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베베 베베이 머머리 미아핀 날리고 싶은데 유 미아핀 날린 포인트도 없네 유유유유유유유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대신 날려주네요 에리비아 핌 저기 사라졌다고 할림 겁나 쎄네 흑우부적 와 664골드를 전부 잃습니다 돈 많으면은 상점색 절대 안나오네 그질 때 나와가지고 맨날 허허 하면서 바람 꼴받게 하는 데는 뭐가 텄어 뭐 한판에 물음표에서 3번씩 나오더만 돈 많으니까 얼굴 한번 안 비춰줘 상점생 너무 못봤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난다 개봉염원 이럴때 돈써서 VIP서비스로 찾아오는거 아닐까요 아닐걸요 어 가학장 뽑혀야지 이럴때 가학장 뽑혀야지 이럴때 아니면 언제하냐 가하 가학 가학 온쩔 창법 가슴이 옹상해진다 장법은 가지가 중 나올 때까지 뽑으면 100%인데 쪼개는 가면 아 진짜 봐봐 그냥 나 꼴받게 하려고 안 나오는 거라니까 쪼개고 있잖아 여기 민첩포션 기적이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은데 720p 어? 그 해산놈 뭐 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휘갈겼어 안 돼 알려준네 음 그 해산놈 그 해산놈 그 해산놈 과연? 읍소 찌르기 이걸 막내 음 뒤질뻔? 진짜 뒤질뻔했네 진짜 뒤질뻔했네 깨어난 자 겁났어 탈팽 아 탈팽아 탈팽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방금 답보보다 아 탈팽아 아 탈팽아 어 헐 고마워요 디팩트님 첫GI 고마워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응 하 эфф Soldier 어 어 여기 지금 자 와우 먼지다 아 수집가 갔나봐 수집가야 장이가 무슨 수집가인 줄 알아 아이고 불고리라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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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님 당신은 노데스네 아 이줘 실패 아 아 한 아 어! 나왔다 손절장법 유타는 못쓰겠지 아닌가 와우 손절장법 아하 아하 아 아 으 득 쏘 뱅행킬 2초만 늦게 잡지 D접술 3391 형 타격 어떻게 저렇게 많이 뽑았지?